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키네마스터를 지금 띄웠는데 키네마스터의 바뀐 환경설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고리해서 많이 바뀌었네요. 여기 설정이죠. 초기화면에서 재고리해서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버전정보가 현재 버전정보가 4.12.1.14940gp 이네요. 여기에 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진길이라던가 뭐 이런것은 이제는 육초 그리고 캔번즈 얼굴 인식으로 설정해놨습니다. 레이의 길이도 육초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예 그전에도 이건 있었죠.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있죠. 미디어브라우저 전체 화면모드 오디어브라우저 전체 화면모드에서 이걸 체크하면은 아주 귀찮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미디어에서 파일을 불러올 때 타임 라인의 트랙 1에서 타임 미디어를 불러올 때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하나만 가져오고 다시 편집 화면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여러개를 가져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체크하지. 이 부분은 체크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문제는 여기 전문가 모드에서 많이 바뀌었네요. 전문가 설정이 있죠. 이거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자 여기서 계속 진행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 보면 여기에 제일 위에 이것은 미디어브라우저의 계층구조 모드 이것을 사용하면은 불편합니다.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계층구도를 구조한 것은 그 폴더 안에 폴더 있고 폴더 안에 또 폴더 있고 이런 경우에 그런 것이 다 뜨면 아주 귀찮겠죠. 그래서 이것은 터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x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비디오 레코딩 시 오디오 레벨 표시 허용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현재 저는 허용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잠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키네마스터 편지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걸 편지 화면으로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를 터치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16.9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화면이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서 저 위에 미디어를 터치해서 미디어를 터치해서 저는 여기 스위스 사진을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가운데 이 부분 있죠. 미디어 패널이라는 곳이죠. 이 전체를 미디어 패널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이 부분 있죠. 가운데 빨간 부분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 두 개가 나옵니다. 카메라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와 이 부분 카메라 사진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설정을 자 여기에 카메라 사진 이 부분을 촬영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캠코드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캠코드가 없어서 실제로 캠코드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까 오디오 랩을 표시한다는 것은 캠코드 캠코드를 표시하겠습니다. 캠코드를 표시하겠습니다. 캠코드를 표시하겠습니다. 캠코드를 표시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지금 현재 이 화면을 제가 촬영하기 위해서는 이걸 표시하면 촬영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 아이콘을 촬영하면 이쪽에 사운드 오디오 레벨이 표시될 것입니다. 오디오가 레벨이, 볼륨 수준이 높, 높낮이 이런 것이 깜빡 움직일 것입니다. 자, 브레이 터치합니다. 여기 이와 같이 오디오 레벨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레벨을 움직이게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를 설정하는 것이 아까 그 설정의 그 메뉴입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 부분을 플레이 하면은 이 옆에 지금 이 부분 있죠. 이것이 활성화 됩니다. 이게 오디오 여기 보면 라이트, 라이트, 레프트가 있죠. 오른쪽, 왼쪽 스테레오로 이렇게 녹음이 되는데 이것이 볼륨이 내가 말하는 크기에 따라서 오락가락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지금 제가 녹음을 하기 때문에 오디오를 내가 녹음 앱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구현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 설명입니다. 빠져나가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앞에서 설정해서 전문가 설정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면은 여기에 아까 여기에 대한 오디오리코딩시 오디오레벨 허용표수 있죠.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이 최대 60프레임포세컨드 초당 에서는 세컨드 초죠. 초당 60프레임 내 분위기까지 허용한다는 이 옵션이 지금 있어요. 이런 옵션이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가져오기가 240초당 240프레임포세컨드 프레임을 까지 가져오는 것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고화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인내분액의 진단정보수집 이것은 체크 안하는게 좋겠죠. 내 정보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최하단에 무제한 비디오 레이어 모드 이것은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최하단에 보세요. 무제한 비디오 레이어 모드는 체크를 해서 이걸 체크해 두는 경우에 최하단에 설명해 보세요. 켜짐 해놓고 이 기능은 예기치 못한 문제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스마트폰의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 갤럭시 노트 플러스를 사용하는데 삼성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사용하는데 아주 고성능 스마트폰은 지금까지 제가 사용해 보니까 별로 문제가 약이 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무제한 비디오 레이어 모드는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이상 이 바뀐 설정의 바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중 이 이 실력 이중 이중 한글자막 by 한효정